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1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은행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8월 말 총 717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6조 4천억 원이 늘어 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예금기관 가계대출은 지난 2월 말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월간 증가액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이재기 한은금융통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을 받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